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비네비는 상담봉원입니다 상담봉원 고솔기들이 혼자 들었다가 비와 같이 오는 길이 지금은 저것이 있네 세상은 어디로 가도 나도 무새가 고고픈 그사람 그리운 그사람 그 시절은 다시 올 수 없는 겁니까 바람 부른 희망 부른 고소기 때문에 혼자 들었다가 비와 함께 아는 지발비는 지금 야하나 맘에 슬픈 힘은 어리로 가서 어도독에 울고 있는 날 무정한 그 사람 아프다 그 사람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없는 일이야 슬픈 힘은 어리로 가서 나 혼자 너의 꼬인다 어도독은 그 사람 그리운 그 사람 그 시절에 다시 올 수 없는 일이야 내게 돌아올 수 없는 일이야 네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가수 노승식 박수 한 번 해주세요. 한국 달려방송 한국 달려방송